아니 이거 이상해 핸드폰 그래서 껐다 켰다 해 뭐야 이게 세폰이다 오히려 좋은데 시험 기간 AR 1 정리를 해봅시다 통실 과제가 있고 해만은 기말 레포트 그다음에 윤희의 기말고사 공부 심계 기말 레포트 대글 기말고부 대글 과제 3 레포트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한 잔만 마셔라 짠 오랜만이고 이제 모의고사에게 좀 그만해 기계 딱지 앉을 것 같아 야 안 할 수가 없어 지가 게임하자면 게임을 하라고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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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나 기대도 아니구나 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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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시험이 6시간 남았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한 시간이라도 공부를 좀 하고자 할까 싶습니다 퇴실은 11시 반부터 가능합니다 11시 반 이후에 퇴실 가능하시고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DM으로 저한테 그 제출 우리 ETL 제출함에 파일 제출하신 후에 저에게 제출했다고 DM을 보내주세요 우리 정각이 됐으니까 그러면 제가 파일 비밀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습 시작하겠습니다 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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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시작하세요 끝났다 끝났습니다 지금 일단 두 번째 시험이 끝났고 이제 시험이 하나 남아가지고 근데 그 마지막 시험을 공부를 정말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해가지고 지금 벼락치기를 하러 가야 됩니다 진짜 벼락치기를 해야 돼서 지금 빨리 도서관에 가겠습니다 사실 시험기한인데 너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시험기한 같은 느낌이 안 났는데 뭔가 오늘 이렇게 갑자기 시험 보자마자 도서관 가고 하니까 나름 시험기간인 것 같기도 한 느낌이 살짝 든 것 같기도 소중한 게요 이제 시험에 앞두고 생일하고 판매돈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라이브를 끝냈고 졸리진 않은데 머리가 안 돌아가서 잠깐만 눈을 붙일까 합니다 오랜만에 밤을 새우니까 느낌이 이상해 머리가 안 돌아가래요 잠깐만 잘게요 저는 이만 시험 보러 나가보겠습니다 깜짝깜짝 unemployment 첫 Font은 Flutter 끝이 끝났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네 공부 하나도 안 한 대성 하나 나와가지고 근데 그게 대점이 제일 컸어요 10점이나 되던데 난 모르겠다 사진은 있는데 기억은 없다 이게 편집하다가 깨달은 건데 하루 이상 공부한 과목이 하나도 없어요 대학생은 이런 건가 봅니다 고등학생 여러분 화이팅 대학교 오면 행복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